안녕하십니다. PSO를 맡은 지창근이라고 합니다. SSO를 맡은 김세형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번 스테이지는 우리의 SS룩께서 스테이지를 짜셔서 스테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. 오늘 매치의 스테이지는 전부 컨디션 3입니다. 3로 통일을 했고요.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앉아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. 앉아서 시작을 하시고 바이! 자, 슈터! 바이! 준비됐어요? 네. 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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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넣고 Dru 토려! 고 1 거! ESS! 안녕하세요. 딱 불 suspicion! 잔던 전화가 아니라 이건 충장하는 중 일단 rilli 덥냈며 뭐야? 안 팔렸다 뭐야? 아 아 아 아 아 이건 자군대 breaking 지민 죽이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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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, 무, 무. 무, 무. . 와, 불쇄. 어 180도는 이쪽입니다. 그리고 스테이지는 다운스테이지는 아래쪽이고요. 여기가 업레인지입니다. 갤러리쪽이고요. 이쪽이 시작을 할 건데 스타트 포지션은 포지션은 여유가 살짝 낫다고요. 가자 가자. 1, 2, 3, 4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10, 10, 11, 12, 13, 12, 14, 15, 뭐야 뭐야 이거 받아 뭐야 뭐야 오우 너버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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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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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시오가 같이 돼가지고 저희가 페널티를 어차피 라운드수에 달아내기 때문에 주지는 않았구요 나서 1등이랑 2등이랑 맵 차이가 꽤 납니다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뭐 피지컬에 의한 그것도 있기는 한데 보시면 내가 볼 때 열심히 안해서 그래 내가 볼 때 아저씨들이 대충 설렁설렁해서 그러네 최선을 다했어 자 3등부터 부르겠습니다 자 3등은 시오 성진차 118초 8칭 이렇게 옆에서 해주십시오 일단 오늘 내가 보기엔 1등만으로 다 시오다 자 이거 2024년 저희 5모션 보자 사장님이 저거 못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요번에 상품을 안주기도 하다가 3등 찍어줍죠 주신다고 하네요 찍고 있습니다 자 2등 류광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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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시오가 다 달라보네 류광일 오우 아우 ㅈ으십시오 ㅈ으십시오 저도 두는데도 모자 이모데로 과연 힘듭니다 우려 여러분 찍어줘 하하하 자 1등은 다 아시피 우리 젊은 B, 제4, 이재, 96초 이상 차이납니다. 이제 모자가 바뀌겠네? 형택이 반납하고 가십쇼. 홈보드를 반납해 주십쇼. 다같이 와서 사진 한 번만 찍으시죠. 수고하셨습니다. 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